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어준씨가 대한민국을 끼친 해악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도 바뀌었고 서울시장이 됐거나 서울시의회가 됐거나 전부 다 국민의힘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도 제 아무리 김어준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좀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전혀 김어준씨는 변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동의 아이콘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해악을 끼쳤던 김어준씨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또다시 어떤 식으로 선동을 해서 국민들의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요즘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대비문의 사건입니다. 세상 천지의 어떤 국가에서 자국민이 피격을 당했는데 그거를 무슨 월북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그리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겠습니까? 우선 일단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쟁점 몇 가지만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당시 사건의 조사를 주도했던 곳이 군과 해경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 전부 다 청와대 지침을 받고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는데요. 해경은 제일 처음에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유보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바뀌었죠. 군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북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면서 소각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딱 사흘 만에 군이 입장을 바꾸었죠. 분명히 소각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갑자기 소각으로 추정된다라고 입장을 바꾸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경과 군이 입장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다른 게 아니라 청와대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지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외압을 끼쳤다라는 건 말고 조직적으로 정부에서 관련된 사건을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있는데요. 월북의 동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빚 2억 6천만 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인권위 조사를 통해서 두 배 가까이 부풀려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월북의 계기가 됐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정신상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과장해가지고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자국민이 뭐 다른 나라에 의해서 피격을 당했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정치 논리가 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희한하게도 북한과 관련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당연한 게 당연히 여겨지지가 않고 자꾸 이상한 문제처럼 빠지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번에 피격 사건이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슨 뭐 논란이고 자식을 할 것 없이 벌써 막 진작에 막 죽창을 들고 뛰어가자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그냥 상시적으로 판단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계속해가지고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있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김호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죠. 이미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김호준 씨는 2020년도 9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준 씨는 월북자로서 대접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화장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상시라면 아마도 의거월북자로 대여받았을 사람인데 화장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 김호준이가 이대준 씨가 월북으로 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대준 씨의 신발이 배에 벗어져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대준 씨가 조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북한에 갈 수 있는지 그걸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두 가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배에 벗어났다라고 하는 슬리퍼 그 슬리퍼가 정말로 이대준 씨 거냐 이거를 생각해봐야 되거든요. 왜냐? 선원이었습니다. 이대준 씨는 그런데 상식적으로 배에 승선할 때 슬리퍼를 신고 승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게 이대준 씨 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DNA 감식 결과입니다. 실제로 당시 슬리퍼를 국과수에다가 DNA 검사를 맡겼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게 뭐냐면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정부 측에서 해당 슬리퍼가 이대준 씨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그 이후에 DNA 감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식 결과는 뭐였어요? 이대준 씨 거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너무 다양한 DNA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대준 씨 거라고 확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정부가 여기에서 사과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해경이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DNA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슬리퍼가 이대준 씨 거가 맞는 것 같다라는 거야. 왜? 뭐를 근거로? 증언을 토대로 해서 수많은 선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똑같이 슬리퍼가 생겼는데 누가 누구 건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싸그리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어? 그 슬리퍼 내가 이대준 씨가 신는 거 봤던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소수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김어준이가 주장했던 조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조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당시에 동료들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슬러가지고 북쪽으로 간다라는 건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료 선언들의 증언만 놓고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이가 됐거나 심지어 정부 또한 마찬가지로 선별적으로 증언을 듣고 선별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1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술 전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진술을 보니까 또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의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습니다.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었어야 했는데 이대준 씨 방을 확인해 보니까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대준이 형님이 방수복 없이 바다에 들어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게 된다라고 얘기한 걸 자기가 들은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의 진술서에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대준 씨가 저체온증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겠죠. 알았으니까 후배한테 조언했겠지. 그런데 그랬던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방수복을 갖다가 그냥 방에다가 놓고 간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다 분이 의도적으로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사건 자체를 조작했다. 이렇게밖에 의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누구 덕분에? 김어준이 덕분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전히 김어준이는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선동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왜 도대체 이 사건을 이렇게까지 키울 사건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당이 몰아가고 있는 것이냐.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김어준이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김어준이의 표현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김어준이 이런 식의 발갛지도 않은 소리를 공연방송을 통해가지고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도대체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꾸미는데요. 누가 해당초 그거를 꾸밀 수나 있습니까? 또 모르죠. 김어준이는 그런 식으로 세워왔나 보지. 이명박이 됐거나 박근혜가 됐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가 세워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식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김어준이 혼자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사회적으로 정신 이상한 사람 같아. 그냥 격리를 시키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세력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김어준이의 주장을 지금 따르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겠습니까? 그럼 민주당이지. 정말로 민주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억울하고 진실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면 뭘 하면 되겠어요?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기록물을 싸그리 다 공개하라.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공개하자.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진짜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있더니만 이번에 또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뭐 또 자료를 공개하겠다라고 나섰죠. 공개합시다. 근데 그게 맞나요? 협조해 드릴게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근데 뭡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 SI 정보를 공개하자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SI 정보라고 하는 게 뭐길래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야 그거라면 우리가 공개하는 걸 협조할 수 있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SI 정보가 공개가 되면 대한민국이 첩보를 어디서, 언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획득을 했는지 그게 다 공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SI 정보가 공개가 되면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이게 또 미국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첩보를 우리 혼자서만 획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미국이 됐거나 일본이 됐거나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렇게 첩보를 획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 피격 사건 그거에 대한 감정 자료를 누구한테 얻었냐? 미국한테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자료 누구한테 얻었냐? 미국한테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갖다가 공개하자. 미국이랑 협조를 해가지고 그거를 공개하자.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얘기해서 민주당은 지금 문재인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내줘도 된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대준 씨 피격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공연 방송에 누구는 나와서는 안 된다? 김어준이 같은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된다. 최소한의 공인으로서의 양심 아니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지키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공연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또한 야당이 될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국민의 안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으로 좌우가 없어야 되는 걸 상식선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정치적인 문제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으니까 야당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정당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원준이가 됐거나 민주당이 됐거나 아직까지도 저렇게 막 세력을 떨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그냥 바라는 바는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원칙에 따라가지고 저런 사람들만큼은 제발 자연스럽게 도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